준비하시고요 예솔로 시작 K 좀비물 촬영을 했지만 솔직히 나는 좀비가 무섭다 하나 둘 셋 지금 우리 학교는 공개되면 오징어 게임 기록 넘을 것 같다 하나 둘 셋 첫사랑이 좀비에 물리면 나는 일단 도망친다 하나 둘 셋 작품을 촬영하면서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예스 그리고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는 나인 것 같다 하나 둘 셋 예스 포털창에 내 이름을 최소에 한 번 이상 검색한다 하나 둘 셋 노 이번 작품을 통해서 단독 CF 찍어보고 싶다 예스 오 로 예스 오늘 라디오 내 토크 지분이 절반 이상이었던 것 같다 하나 둘 셋 예스 오케이 예스